네 저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몇 주일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셔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첫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별명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코에 주근깨가 많아가지고 딸기코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남북위에 좀 보직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았는지 애늙은이 혹은 영국신사 이런 식으로 별명이 따라다녔고 제가 제 자신에게 붙여준 별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브루스 리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랬지만 저를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별명이 있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에 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광야에 거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금욕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린 자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반대로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좋아하는 먹보다 포도주를 즐기는 주정병이다 또 죄인들과 한통석인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부르며 빈정거렸습니다 이것은 친구들 사이에 부르는 애칭 같은 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타락하고 천박한 죄인으로 매도시키는 비난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으면 분통이 터지는데 티끌만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당시 사회적 도도적으로 소외되고 또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난을 참으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또 다른 죄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가복음 7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바리세인이었던 시몬이 왜 예수님을 그의 집에서 식사하시도록 초청했을까요 조금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기 원하는 기회를 잡으려고 덫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초청에 임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바리세인 시몬도 예수님을 통해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책잡을 국리를 하고 있던 시몬에게조차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죄악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용서와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몬 집에서 바리세인 시몬뿐 아니라 또 하나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의 집에서 두 명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 중 오직 한 명만이 그들의 죄를 회개 받고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고요 또 한 명의 죄인은 지옥의 자식으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올바른 선택을 하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두 번째 진리는요 겸손한 회개가 용서를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회개가 용서를 가능케 한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실 동안 죄인이라고 불리였던 이름 없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베다니에서 있던 사건이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앞부분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A woman who had lived a sinful life 라는 과거 분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과거에 이 죄인이라는 것은 여인에게 적용될 터는 몸을 파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과거에는 자신의 몸을 파는 죄에 물든 생활을 하였으나 예수님을 만나 죄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은 이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예수님은 궁윤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 예수님께 다시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전 재산을 팔아서 이 값비싼 향유를 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모두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내가 죄악된 생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며 살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향유보다 더 고귀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흘린 눈물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닦아 드렸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쌓였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20여 년 전 텍사스 어느 지역에 부흥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그 지역은 군인 부대가 있었던 곳인데 주로 미국 군인들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한국에서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일을 하다가 미국 군인을 만나 결혼하고 미국에 온 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용서의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그저 눈물 몇 방울 홀짝홀짝 흘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땅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다가 대굴대굴 굴르면서 교회 이쪽에서 저쪽까지 대굴대굴 굴르면서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보면 100층짜리 건물이나 1층짜리 단층집이나 다 똑같이 성량값처럼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다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절실히 깨닫고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래저래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하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의 죄를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신들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추악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내놓다 보니 그렇게도 간절하고 절박한 회개의 기도가 나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바울의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더 거룩해질수록 더 깊이 그의 죄를 회개한 것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겸손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사도 중에 한 명으로 뽑아놨습니다 이 서신은 주후 55년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그러나 5년 후 주후 60년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최고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그를 인정했지만 그는 나는 이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더 겸손했습니다 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죽기 전 주후 64년에 쓴 디모대전서 3장 8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어요 I am the worst of all sinners 내가 죄인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가장 극심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죄를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죠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더 겸손하고 간절한 죄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는 날아다니는 먼지를 보지 못하지만 커튼은 열고 밝은 햇빛이 내려쪼이면 거기에 날아다니는 먼지를 볼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죄악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더 많은 더 뜨거운 기도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멀리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남의 죄가 더 선명히 보인다면 우리는 진실로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회개와 달리 바리세인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3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는 데는 빨랐지만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self-righteous한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이 여인의 죄만을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방자하게 예수님까지도 정제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이 여인이 자기의 발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걸 보니까 영적으로 무디고 무감각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선지자도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들과 한통속으로 여기는 그러한 정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발을 만지게 한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발을 만지게 한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누가 보금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죄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건만 남의 죄만 바라보고 있던 바리세인 시몬은 자기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은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남의 죄는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들뽀와 같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과 무각각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아서 그는 지옥의 자식으로 멸망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과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저 사람보다 훨씬 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져야 죄인이 될까요?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요? 평균치보다 더 많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평균보다 적게 죄를 지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야고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만약 율법 하나를 어긴다면 모든 율법을 어긴 자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만의 죄를 졌다면 우리는 죄인이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70점을 받아야 통과된다면 69점 맞은 사람이나 0점 맞은 사람이나 낙제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시험을 봤는데요 이 율법의 시험은 70점 만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입니다 99점을 맞아도 하나만 틀리면 한 가지만 어기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죄도 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질 생각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나의 힘과 나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낸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터립힘을 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죄를 고백하는 겸손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 지어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내가 남보단 낫지 뭐 하면서 내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지옥의 자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세인 시몬과 또 죄인이었던 여인 중에 여러분은 어느 사람과 더 흡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의인으로 착각하며 살지 마시고요 이 죄인이었던 여인처럼 날마다 주 앞에 간절한 눈물의 회개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용서받은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 40절로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데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데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던 시몬에게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비유로 지금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을 비교하고 계세요 한 데나리온은 1분의 하루 품삭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100불로 환산한다면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은 5만불의 빚을 탕감 받은 거죠 큰 돈입니다 그러나 50데나리온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천불 그것도 크지만 그래도 더 적은 액수를 탕감 받은 거죠 이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은 지금 여인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몬은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사람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는가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이다 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요 이 탕감하는 빚의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42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5만불 빚진 사람이나 5천불 빚진 사람이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수만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단 한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갚을 능력이 없다는 데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능력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비싼 생명을 번지심으로 말미야마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44절로 46절에 가르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여인은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있습니다 시몬은 손가락질로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겠죠 예수님은 여인과 시몬을 두리번거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냐 했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으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그 값싼 감남류도 붓지 않았으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당시는요 하도 길에 비포장도로라 먼지가 많고 샌더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누구 집에 가면 그 손님에게 주인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수로 인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 볼에다 키스함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땀이 나니까 그 감남류를 이렇게 뿌려서 향유를 향유로 몸을 정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그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죄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고마움이나 사랑함이 점유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 여인은 너무나 고마워서 물이 아니라 자기의 눈물로 그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자의 생명과 같은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으니 그 더러운 진흙이 다 머리에 묻지 않았겠어요? 그 여자의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볼에도 입을 맞추지 않은 시몬과 달리 입으로 그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싸구려 기름으로 머리에도 붓지 않았지만 가장 값비싼 향위로 예수님의 발에다 부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넘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용서받은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죠 사랑이 없죠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준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해야죠 나한테 오히려 이런 마음입니다 할 일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돈과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 주엉보다 더 붉은 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없이 감사하니까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바리세인 시몬처럼 예수님께 용서받을 것이 없는 스스로 의인이라 자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모든 죄를 울고불고 주님 앞에 토해놓으므로 말미야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고 그 감사한 마음을 뜨겁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냉랭한 마음으로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8절로 5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뇌의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뇌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식들 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의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사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나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릴 때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말리야마 나를 새삼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나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님의 가신 그 가시밭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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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